국민체육진흥공단 국제스포츠까지 지원합니다 금년도 지원계획이 1조 1,800억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 생활체육 쪽에서 3,400여억원 정도 그리고 전문체육 쪽에 3,300억 정도 장애인체육에 630억 그리고 평창 동계올림픽을 위해서 4,600억 정도를 지원하게 됩니다 저희 공단에서는 6개 팀을 운영합니다 대표적으로 펜싱, 사이클, 다이빙 등이 있는데 펜싱 같은 경우는 수준이 낮았던 팀들을 창단해서 현재 세계에서 1등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공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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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